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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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쫄깃쫄깃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맛은 달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조금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은 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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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번엔 오징어이 너무 맛있어요.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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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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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욕심 주의하나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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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조금 더 부드러워요 연어 초코넛은 소스에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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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